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도 면역 형성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항체 치료제, 이보실들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투약시 감염 93%, 중증 사망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항체 치료제인 이브실드의 공급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브실드는 면역 억제 치료나 중증 면역결핍 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도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 치료제입니다. 미국 FDA 등 연구 결과 이브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과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의 예방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 사용을 승인하였고 유럽은 금년 3월부터 승인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증 면역 저하자 보호를 위해 이브실드의 국내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브실드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 29일 관련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한 환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총 2만 회분을 2차례에 걸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중에 약 5천 회분을, 10월 중에 약 1만 5천 회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브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약 대상은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와 중증 면역 결핍 증상이 있는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중에 의료진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없는 분들여야 합니다. 투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본인 부담 없이 투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에서 중증 면역 억제 저하자를 진료 중인 의료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브실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국내 기준 1만 3,299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114명, 사망자는 6명입니다. 누적 치명률은 0.13%,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7명입니다. 의료 대응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모두 10% 이내인 상황으로 중환자 전담 병상의 가동률은 8.8%, 중등증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도 6.8%만 가동 중입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인천국제공항의 각종 항공규제도 해제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에는 입국 전에 그리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국 시에 Q코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기입을 사전에 해주시면 방역점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